쉬는 시간. 학교 곳곳에서 오알 숙제를 하기 위해 책을 읽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알은 1946년 학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토마스 제퍼슨만의 전통입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로스 선생님도 정원에서 장문 노트를 채점하고 있군요. 수학뿐만 아니라 체육과 영어까지 가르치는 로스 선생님은 채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공유학뿐만 아니라 국제사원과 영어까지가ны. 수학뿐만 아니라 wykonyoi course를 받으려고 했어요. 공유학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에 입학뿐만 아니라 все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이 되기가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뿐만이 어느 정도 되же. 미국 SAT 평균 점수 1위인 학교. 그 비결은 매일 글을 쓰는 훈련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 빈 교실에 혼자 앉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6시 30분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레이 버릭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도와줍니다. 토마스 제퍼슨에서는 수업 외에도 정말 많은 숙제와 공부를 해야지요. 1년에 딜을 2개 이상 받으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책임을 묻는 곳. 그곳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어차피 공부가 함께 삼 ak-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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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h-s-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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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r. think just one more time after study. 오후에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 공부방에 와야 합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그렇다고 토마스 제퍼슨의 목표가 미국의 명문대학은 아닙니다. 케이티와 한국 학생 주희가 진학 상담을 위해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명성보다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합니다. 개교 이래 64년 동안 100% 대학 입학률을 기록한 토마스 제퍼슨은 진정한 배움이 명문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여학생 기숙사가 떠들썩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모두들 한껏 멋을 냈네요. 전교생 84명이 모두 모여 시내로 연극을 보러 가는 날. 1년에 6번씩 하는 문화체험 수업이죠. 오늘은 연극이지만 때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토마스 제퍼슨 아이들은 잠시 동안 학교를 떠나 또 다른 추억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최고의 학교는 인도 라자스탄주 아즈메르시에 있는 마요컬리지입니다. 목 différenési과 마요컬리지 비났을 합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5시 30분. 마요컬리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학생 기숙학교인 이곳은 아침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한 시간 동안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힘든 체력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인도 전역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해 강인한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마요의 목표입니다.